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징계와 연관된 강의 내용 중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징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처분이 해고처분이라고 했죠. 근로관계를 단절, 종료시키는 것이니까 제일 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반대로 해고를 해야 될 때 사용자가 주의해야 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의준법이 규정되어 있다 보니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그 이의제기, 억울함을 하수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다가 사법적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많은 구제 방안이 거의 대부분 98% 이상은 두 번째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비교적 단기간 또 간이한 절차인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사법적 구제나 행정적 구제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느 한 곳에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제도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에 남소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5인 이상 사업장만 이걸 받아줍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내가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좀 해소연하고 싶다. 이런 근로자분들은 법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해고무유 확인의 소호를 제기해서 가셔야 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방안은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초심기관과 재심기관이 있는데요. 초심은 지방노동위원회라고 해서 각 시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진우위, 줄여서 우리가 진우위라고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 줄여서 중노위라고 하는데 중노위에다가 재심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 중노위 결정에 대해서도 또 불만이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겠다면 이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절차를 노동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경우 사실상 오심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가 될까 말까 망설이는 집단 중에 가장 대표적이신 분들이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으로 운영되시는 분들인데 제가 볼 때 프리랜서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당신은 자영업자야, 자영업자가 무슨 근로자 부당해고 신청을 해 이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회사든 소규모 회사든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자들 중에 거의 80, 90%는 근로자입니다. 그냥 말만 넌 사업주야 해서 사대보험료 부과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자를 때 자르기 쉽게 그 다음에 퇴직금 안 줄면서 자르게 하려고 근로자가 아닌 걸로 많이 운영을 해서 그게 근로자 아닌 걸로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인센티무 근로자, 인센티무 형태라고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판매직이든 영업직이든 성과급이든 또 단기간 근로자, 일용직이든 시급제든 인턴직이든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6개월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5개월 만에 한 달 남겨놓고 공사가 일찍 끝났다고 너 나가 라고 한다면 6개월에서 한 달이 부족하더라도 심지어 5개월, 15일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15일 빨리 너 나가 했은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물론 15일간 밖에는 구제실이기 없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크지는 않지만 부당해고가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또 백화점의 위탁 판매원인 매니저분들 당연히 프리랜서보다는 강화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인청할 수 있고요. 지입차주분들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것은 운영 형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 또 학습지 상담교사라든지 보험회사 직원들도 운영 형태에 따라서 원칙은 근로자가 아닌 걸로 되어 있지만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사용종속성이 강화된 경우 근로자가 돼서 부당해고 구제인청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당해고 구제인청 절차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시도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고요.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판정, 회의를 거쳐서 구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구제 명령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내 전음회 회사 두 번 다시 돌아보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해고당한 것이 억울하다 이걸 다투고자 하시는 분들은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고 내가 그 회사로 꼭 복직에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직복직 구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구제 신청했다가 화해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를 살펴봤습니다.